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여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설 수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단수는 현재로서는 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권력의 풍요한계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게 말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측에 줄을 쓰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속속 들립니다. 한자리하고 싶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현재의 판을 읽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치판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판세를 조기에 굳히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경기지사 측하고 어떻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지막까지 뒤엎어버리는 친문 측의 삽바싸움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 세력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도대체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겠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아마 이렇게 압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에 대해서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 맞설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아주 큰 고민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차선책은 일단 시간을 벌어두자. 이것이 바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연기해서 시간을 벌자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후보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 그러니까 9월 9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120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당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 밑에서 오랫동안 경선 연기론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핵심 멤버인 전재수 의원은 5월 6일 날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적응적인 발언이 아니고 상당히 잘 준비된 그리고 선제적으로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포함한 그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친문 측에서 간간히 경선 연기론 주장이 흘러나오게 했지만 현직 의원이자 친문 핵심 멤버들에 의해서 내놓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말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집권 전략 정면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 특정 캠프의 입장을 제외하면 당 소송 의원들의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고 특정 후보의 입장, 특정 개파의 시각에서 벌어지는 피곤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피려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주장이 등장하는 바로 그날 5월 6일날 김두관 의원도 정세균 전 총리와 가진 조찬 자리에서 우리 당이 지금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게 되면 대선 경선을 서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경선 연기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대선일 120일 전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이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00일 전으로 너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대선일 180일 전에 후보가 선출되는데 너무 일찍 뽑혀서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두관 의원 측 인사는 정세균 전 총리도 그럴 수도 있겠다.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즉시 이재명 지사 측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회합을 갖고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정당을 자랑하는 정당에서 경선 원칙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를 빨리 확정한 뒤 여당으로서는 국정 안정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현직 의원은 명분도 신리도 없는 연기론을 꺼내드는 것은 단지 이재명 지사를 방해하게 했다는 뜻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선 연기론이 물밑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 이런 경선 연기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강력한 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달리 크게 반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어떻든지 간에 당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신문에게 스스로가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적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화급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해서 분란을 촉발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문 측으로서는 경선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고 노력하겠지만 또 그것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저 양반은 믿을 수 없는데 딱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카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선이라도 연기해 놓고 후위를 도모하자 이것이 현재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신문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를 헌드는 일과 동시에 자신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전국적인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자산과 같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축적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을 바로잡는 프로젝트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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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